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실패 지식 데이터베이스 해외 실패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등유 상당 유분의 탱크 지붕으로부터 샘플링 작업 중에 폭발 이라는 내용인데요 예 지으신 분은 소림광부 전촌장참 동경대학 교수님들이구요 수수와 관련되구요 81년 12월 16일 욕하야마현의 제휴소에서 발생되었는데요 계열을 보시면 가인성 혼합기를 탱크 베이퍼 상으로 형성하지 않는 pt 탱크에서 지붕에서 샘플러로 샘플 채취를 수용하였다 중류탑의 압력 제어용의 씨일가스의 수소가 pt에 용이 되고 씨일가스를 수소로 사용했네요 이것이 탱크에서 방산 폭발성 혼합기를 형성하였구요 정전기 대체계의 불비에 의해 샘플러에 대전된 정전기가 방대되어 탱크에서 폭발하였다 이런 내용인데 현황을 보시면 pt가 뭐냐면 제휴소의 프로필렌 테트라무라는 건데요 탱크의 지붕 상에 지붕 위에 금척공으로부터 샘플러를 하강시켜서 샘플링 중 돌엠 폭발되었는데 pt의 성장은 등위에 가깝구요 인하점은 63에서 63%이고 탱크 온도는 이 온도 보다 훨씬 낮아 pt만으로 되는 땡크 내에 인하는 생각이 어렵다 하는거죠 pt는 프로필렌을 종합시킨 올리고마 중 4중치를 주로 한 특쇄 올레핀으로 이전에는 분기형 알킬벤젠이나 가출롤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저장이구요 물질은 프로필렌 테트라모 cs3, ch2, 9 이렇게 복잡하죠 이렇게 되어 있구요 폭발이구요 경과를 보시면 pt 탱크에서 탱크 상부에 검척공으로부터 샘플을 하강시켜 샘플을 채취하였다 상청부 샘플을 채취하고 이어서 중청부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인양하였는데 검척공 부분까지 인상되었을 때 탱크 내에서 폭발이 발생 2명이 부산을 입었고 탱크가 손상되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원인을 보시면 두가지 원인이 지적되었습니다 첫번째 정전기 대전이 방전되었다는 거죠 액종의 샘플을 이동시켜 샘플링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를 발생합니다 액종의 샘플을 왔다갔다 하면 정전기가 발생되는 거죠 샘플링 인양 루프가 면이기 때문에 탱크웹으로 방전되었다 그런데 샘플링 인양 루프가 면이다 보니까 정전기를 밖으로 빼줄 수 없습니다 금속이라면 정전기가 밖으로 접지에서 사라지는데 재진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방전이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양도체의 샘플러 표면에 대전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가 탱크 기상부의 수소의 영향은 가연성 맞게 만들어졌다 PT장치의 정렬탑 활류조 C1의 수소가스가 PT용이 되어 PT땡에서 방산되었다는 거죠 대처는 공솔소망이 출동 대기하고 구급차인데 공동공지 3점 세트가 대기하였고요 대책은 어떻게 되었냐면 활류조의 C1가스를 수소로 하지만 질소로 변경했다 불화점 가스로 두 번째 채찍에 의한 샘플링 실은 인양 루프와 도전성이 종에서 사용 대전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전기를 빨리 방출시켜야 된다는 거죠 면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금속재를 써야 되고요 가능한 탱크 상부로부터의 샘플링을 중지하고요 준환선 또는 탱크 중단으로부터의 샘플링 로즈를 사용해야 된다 자급 수순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주지를 철저히 한다 지식화 보시면 프로세서의 활류조 등의 C1가스가 내부에게 고용이 되고 이것이 탱크로 유출된 후에 방산되어 폭발 환합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프로세서에서의 C1가스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바람적인 것은 불활성 가스를 차량에 말할 것이다 질소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백연구시는 활류조의 C1가스가 PT에 용이 되고 이것이 탱크에서 방산되어 가연성 환합기를 만드는 것을 누락하였다 놓쳤다는 거죠 활류조의 압력은 60kg 정도 되고 탱크의 압이 거의 0kg인 것으로부터 당연히 예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죠 정전기 대전 예방 대책이 부족하고 있다 샘플링 인형 로프가 면이어서 정전기를 재진할 수 없었다 샘플링 액종이동으로 발생되는 정전기 위험을 무시하였다는 거죠 일단을 보시면 프로세서에서의 C1은 약간이라도 과업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상압댕크에서는 거의 수주의 0mm의 압이다 이에 약간의 차이, 과업과 0mm 사이 약간의 차이에서도 흡수가스는 방산된다는 거죠 다행스럽게 사망자는 없었고요 부상자가 발생되었고 물적 피해는 1500km 탱크한기 파손 내용물의 프로필렌테트라마가 수순됐고 피해금액으로 약 4700만원 5억원 정도 웬나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